오늘 휴지에 풀 실력 테스트를 하는 날이 왔다. 그는 과연 투접일지 핵구수 가능한 유망주일지 오늘 결정됩니다. 챔피언십 챌린지! 무려 공짜 스타드로블 15개를 얻을 수 있는 대찬스. 하지만 기회는 단 4번 주어집니다. 4번 지는 순간 끝이에요. 과연 저 휴지는 15개? 이거 싹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저 나름대로 전력 짜웠거든요. 먼저 바운티! 별내림 계곡 같은 경우에는 저격수, 원거리 캐릭터, 사거리가 긴 원거리 브로울러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거든요. 목 떨리는구만! 들어가보자! 렛츠고! 견제! 자, 기 모아가지고 견제! 아, 근데 우리 팀 캐릭터가 조금 애매한데? 사거리는 제가 더 길기 때문에 견제 잘해줄게요, 이번에. 어어어, 안돼! 야, 우리 팀! 아, 이거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아니지! 이게 왜 전부 다 근접 캐릭터야, 생각해보니까? 아니! 오케이, 한 대 맞췄고. 야! 아니야, 내가 캐리해보자. 야, 이거 진짜 대참사다. 이거 무조건 사거리 긴 캐릭터들로 해야 되는데, 이거 안되겠어요. 궁극기 채우고, 여기서 춤보 봐야 돼. 춤보 봐. 자! 아니,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말이 되냐고, 이거! 아, 제... 아, 우리 팀 뭐해, 진짜! 나 혼자만으로 하기 힘들어, 이거! 오, 마이 갓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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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? 이거, 이거, 이거 안되겠다, 이거. 내가 이거 숙련도 조금 높은 걸로 해야겠어. 아, 나 여기서부터 막힐 줄 알았는데, 상상도 못 했는데? 지난번에 하이퍼 찾으러 얻은 콜레트! 얘도 사고량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할만할 거야. 아, 제발. 우리 팀도 좀, 괜찮은 친구들 좀 잡아주세요, 제발! 오케이, 상대도 B가 있고요. 요거, B랑 다이너마이크? 오, 마이 갓! 싸아, 그렇지! 이 법한 내가 집도한다! 오, 오! 하이퍼 차지 채우고!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. 오케이, 잘했다, 친구야! 으아! 아! 잠깐만, 나 이거, 이거, 가재에서 좀 잘못 들고 온 것 같아. 이거 무슨 가재인지지? 우리 팀이 유리하다, 이번에. 안 돼! 아, 미안해, 미안해! 자, 집중할게. 아, 중고기 활동! 으응, 마무리 지워주고. 하이퍼 차지! 으응! 이리 와! 나이스! 이겼다! 이번엔 우리 팀 좀 잘해준 것 같아. 오! 까마귀가 겁나 잘해줬구나! 나이스! 야, 그래도 나 1인분은 했어요! 야, 콜렉트 하이퍼 차지로 한 번 살짝 버친 게 좀 큰 것 같은데? 와, 그래도 한 판 이겼다. 다행이다, 와! 자, 드롭! 영웅!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신화! 아, 콜렉트 근데 좋은데? 와, 잠깐만! 왜? 에드거가 있어! 야, 이거 큰일났다. 이거. 갈아 Butet. 채울게. 응, 진짜 위험네. 으앙! 으악! 오, 피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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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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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. 현재 들어가, 계속. 야 에드고가 생각외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? 자 가자 채우고 맞추고 맞추고 스킬 회복 스킬 회복 스킬 회복 스킬 회복 나는 공복해 아아 아아 스킬 해버리면 안되지 어 왜이렇게 쎄 완수 나이스 나이스 부셔주고 일단 와 이거 두판 찍은거 아니야? 나도 파이퍼 꺼낼게 상대도 파이퍼 있네 아 근데 고수도 있는거 같다 어째 저거 갖고 왔거든요 유도탄 갖고 왔어요 유도탄 가짓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바로 쏩니다 파이퍼만 좀 봐라 안되겠다 이거 한번 써줘야겠다 유도탄 가짓 쓰고 마다라 마무리 그렇지 한마리 잡았어 내가 결정타로 쓰자 이거는 오케이 야 파이퍼 좋네 여기 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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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해 죽지만 않으면 된다 애들아 피회복 피회복해 피피피 피회복해 아 저기 안 죽어? 아오 3 2 야 죽지만 않으면 돼 나이스 와 이겼다 파이퍼가 답이었나? 와 나 진짜 완전 트롤이었다 파이퍼 하면 안되겠는데? 서지가 괜찮은가? 서지가 완전 하드캐리했네 긴장 풀릴 수 있게 우리 신화나 전설 한번 가볼게 대위기 그 자체 와 내가 1라운드에서 두 번이나 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근데 왜 또 불이야 이거 내가 잘해야 되나 진짜 자 가젯 써주고 탁 탁 탁 탁 탁 진화시켜 가젯으로 잘 접근해서 연속으로 때리면 돼 쳐주고 쳐주고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잠깐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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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잡고 오케이 서지 진화 자 3단계 이거 내가 빠캐리 가야된다 나이스 참고로 이리와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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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너 좀 유리해 괜찮아 할만해 탁 탁 탁 탁 탁 탁 진화시 시켜주고 탁 탁 탁 탁 탁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막 썼어 제발 애들 해줘 한개차이요 내가 너무 못했다 미안해 아아 하지만 말 안되는데 아니 다 이긴건데 이거 제발 아 잘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위기의 순간 그는 돌아온다 슈파이크 슈파이크를 벌썩 뻗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두 개만 먹고 끝날 줄은 진짜 1도 생각 못했어 출발 슈파이크 견제까지 해주면서 커브볼 커브볼 일단 하나 먹었어 피 못 채우게 안되지 어디갔어 뭐하는거야 야 저 레리 킹받네 위험했다 가제지 살렸어요 너무 좋아 으아 아 가제지 못썼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슈파이크 좀만 더 힘내 하이퍼차지 쪽도 못 썼네 하이퍼차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제 아 진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아 이거 벽 넘어서 공격해가지고 잡아야돼 잡아야돼